공을 여기로 줬다 공을 여기로 가지고 다시 여기로 줬다가 이렇게 틀어버린거지 그러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와... 와... 저렇게 트는구나 둘 셋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네 오늘 전국에서 가장 핫하고 잘생기고 공잘치는 코치님들을 모셨습니다 일단 확인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위에서... 아... 다시 다시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유철이형 보러 올라온 이준혁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준혁 코치 안녕하세요 저는 저 유철이형과 이번 기회에 새로운 인연을 맺고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같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박주호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박주호 채널 아니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안녕하세요 더셋 아카데미에서 코치하고 있는 박경민 코치입니다 하하하하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주거 코치님이랑 준혁 코치님이 8골부터 레슨을 새로 하잖아요 그래서 맞춰서 제가 한번 받아보고 진짜 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레슨이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전문에 보낼 시간을 갔고 후방 코치는 그냥 왔습니다 놀러왔어요? 하하하하 후방 코치는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세 분이 지금 코치직을 하고 있잖아요 구독자들이 보고 나서 이제 뭐 어느 타임에 어느 요일에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준혁이부터 한번 소개 간단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 울산에서 레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수금은 태화클럽이라고 학성여중에서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고 있고요 화목에는 매곡초등학교 신기클럽이라고 매곡초등학교에서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레슨하고 그리고 9월부터는 삼삼배드민턴장이라고 울산에 사설 구장에 있는데 거기서 월수금 오전 레슨하고 이제 할 예정입니다 네 축구님 저는 지금 레슨하는 곳은 동대문구 동대문구에서 정화여고 정화여고 고등학교라고 거기서 월화수목금 하랑클럽에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녁 레슨만 하고 있고 어 지금 의정부나 노원쪽에서 이제 오전에 자리를 잡으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좀 그런 쪽이라 네 그러면 북꼬치님을 채용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주시면 되겠네요 네 북꼬치도 뭐 말할건 해야죠 저는 월수금 강북구의초등학교에서 어 나리클럽이라고 거기서 하고 있고요 화목은 그 의정부 블랙베드미스터센터 거기서 6시부터 10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더센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고요 아 더센 아카데미는 아 꽉차나 보네요 여러분 얘기 안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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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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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준비 준비 항상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준비 준비 좋지 앞에 앞에 서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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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야죠 준비 딱 무조건 걸고만 있으면 안되고 앞에서 딱 준비하고 생각을 해야지 한 가지만 생각해봐 준비 준비 다시 하나 둘 셋 같이 좋아요 수비 지금 딱 어떻게 올렸으면 다시 형 수비 딱 봐봐 수비 했을 때 위치가 언더를 했어 언더 언더를 했어 그러면 수비 위치가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있어요 원래 공이 여기로 갔으면 살짝 조금 여기로 와줘야되는데 공의 위치쪽으로 기울여줘야되 예를들어서 여기다 올렸으면 여기 올렸으면 여기 이쪽에 위치해줘야되 근데 형은 지금 가운데 있으면 수비 범위가 어떻게 막아야될 곳이 정말 많아진다 보니 그래서 공을 올려준 곳에 조금 더 몸이 가져야되 사이드쪽으로 네 그쵸 그래야지 파트너가 이렇게 받아주고 많은 관심 하나 할 필요 없어 다시 다시 아 준비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올려면 올리면 어떻게 이쪽으로 올렸을때 나 사이드로 갔을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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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공간 확보가 더 잘되서 괜찮단 말이야 대신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공간이 넓다고 해서 여기를 갔다해서 여기를 볼 필요가 없어 여기는 파트너한테 맡겨줘 그래서 파트너랑 같이 맞춰야되는데 형님이랑 친하진 않았던 솔직히 형님 영상을 몇번 봤어요 근데 형님도 게임을 리드할 줄 알아야돼 형님 형님 파트너 실수하실 때 아무말도 알아서 해요? 그래야 내가 실수할 때 뭘 안할꺼고 그니까 형님도 게임을 장악력이 있어야 돼 캐리력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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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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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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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켓 잡아줘 라켓 오 좋아요 안정적이야 안정적 그렇지 그렇지 준비 가고 가고 여기 준비 지조 시조 같은 분들 경우에는 항상 공을 치기 바빠 한번 템포를 조금 배드인턴 게임중에 한번씩 생각을 꼭 해야돼 막 치기 바쁘단 말이야 헤어핑이라는 걸 잘 안해 진짜로 보면은 받아치기 바쁘고 진짜 그때 한번 꿀팁이 뭐냐면 높게 올리고 아 나 커트되보자 커트되보자 또는 대각으로 커트를 해보자 대각으로 커트되보자 아마 이 꿀팁만 있어도 디조 시조 분들께서는 충분히 신뢰완상이 됩니다 상대방도 당황해서 오! 야 너 이런거 어떻게 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악착같이 뛰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진짜 간절하게 배드인턴을 간절하게 쳐야돼요 영상에서는 좀 재밌어 보이래요 그쵸 그 저는 진지한데 밖에 있는 분들께서는 어 좀 재밌어 보이 막 봐주셔서 네 근데 혹시 공기하다가 응 공격전환할때 스킬들이 있어요 주로 생각하는 그래서 올리고 한개 바라보고 한번 주고 두번 바로 틀어버리면 상대방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걸고 두번째때 틀던가 저는 그런 수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한번 두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격을 전환하는 저는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 자 스스믹 때려주고 그렇지 그런식으로 가야지 비어버려 한 번 더 위치 그렇지 더 빼야돼 더 과감하게 빼야돼요 연습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지금이야 이렇게 3대1이어서 그렇지 2대2 복식같은 경우에는 못가 못가 가기 힘들죠 너무 좋은데요 수를 생각해야 돼 수를 무조건 바로 대각으로 튼다가 아니라 한번 주고 두번째때 틀던가 넣고 공을 여기로 줬다 공을 여기로 가지고 다시 여기로 줬다가 이렇게 틀어버린거지 이렇게 틀어버린거지 그러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와 와 저렇게 트는구나 와 자 다시한번더 왔어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대각으로 줄까 직선 주고 트러블 이런느낌 노리면 노려야되요 밴드턴은 수수 심리전 멘탈 한 번 더 한 번 더 왔어 한 번씩 직선으로 계속 걸어주는거에요 자 노려 계속해 멘탈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걸리는거에요 이번에 바게인 코치가 다 잡아보세요 자 바게인 코치 위치 파악하고 어콩 왔다가 틀고 바로 준다 네 위치 파악하고 지금 바게인 코치 직선에 쏠린게 보이잖아 이렇게 돼요 이건 어떻게 하세요 이건 말도 안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예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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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플레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 오케이 뭐 나랑 이 전에 내가 다르게 치면 되니까 그쵸 그쵸 이제 저도 일으킨거에요 어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잘 봐야지 어 여기서 백쪽 드라이브 하나 치고 와서 원 투 친다 여기 백 푸시 하나 오케이 오케이 준비 하나 자 원 자 둘 투 그렇죠 준비 제가 공을 딱 끼울 때가 상대방이 공을 치는 타이밍이에요 응 상대방이 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나와서 원 투 발을 잡아서 탁 차고 잡았어 스텝이 더 빠르고 공을 더 빨리 차고 나갈 수 자 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렇죠 다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렇죠 준비 더 차야돼 하나 둘 하나 둘 발 더 차라고? 그렇죠 발을 딱 잡아놔야 돼 잡고 난 뒤에 움직여줘야 더 빠를 수 있어요 자 다시 준비 자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렇죠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 라켓 라켓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까지 하나 더 쳐볼게요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그렇죠 라켓을 들어줘야 잡는 것까지 된단 말이에요 다시 근데 발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준비 하나 하나 둘 셋 다리 하나 둘 셋 그렇죠 준비 자 두 개만 더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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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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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렇죠 일단 이런 스트록이나 이런 훈련 같은 경우는 공을 치고 난 뒤에 끝이 아니라 스윙을 짧게 공을 임팩트로 딱 딱 잡아주면서 이제 다음 볼까지 대비 해 주고 자꾸 라켓을 들어줘야 전위에서 지나가는 너무 무리한 건 흘려주고 너무 무리해서 잡으면 실수를 하기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흘려주면 뒤에 파트너가 커버를 해주고 제가 최소한 라켓을 자꾸 들고 다음 공이 대비가 돼야 내가 준비한 선에서 오는 여기 바운더리 안에서는 딱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라켓을 들어주면서 자꾸 준비를 다음 공을 대비를 해줘야 1-9-2-9-3-9가 상대방보다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고 더 공을 어렵게 칠 수 있고 스윙 늘어지지 말고 빨리 끊어치고 다음과 준비 잡아줘요 잡아주는 게 포인트 자 준비 다시 한 번 더 자 1-2-3-4-1-2-3 그렇죠 준비 좀 더 뒤로 가볼게요 자 준비 자 1-4-1-2-3-4-1-2-3 그렇죠 하나 치고 중심을 약간 뒤로 잡아줘야 지나가는 공도 대각으로 칠 수 있고 직선 대각까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뒤로 조금 눌러주면 더 좋죠 다 단 번 발 손을 남는 것 제 floors 하나 사만 탕을 기준이 그렇죠 Baba 아.. 자 대각 두 번만 더 마무리하고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하나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몸을 뒤로 누워줘야 대각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너무 많이 과하게 보다는 치고 난 뒤에 중심을 이 왼발에다가 약간 잡은 상태로 눌러준 다음 대각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도 딱 치고 대각을 많이 치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을 좀 눌러서 낮춰준 다음 대각을 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대각으로 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거의 드라이브 보면 직선에서 순간 빠른 싸움에서 대각을 튼다라고는 생각 잘 못한단 말이에요. 아 예상받게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제 그 상대의 허리를 찌르는거죠. 딱 누워서 예상 못할 때 조야 상대도 준비가 반응이 안되고 준비가 안되었을 때 하나를 딱 쳐주면 포인트 득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오케이 후기 뭐할까? 드라이브 하나 치고 대각 커트 하나 하고 여기 와서 스매싱 하나 딱 드라이브 하나 쳐볼게요 백드라이브? 네 백드라이브 드라이브 하나 대각 커트 하나 직선 대각 커트? 스매시 하나 드라이브 하나 오케이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들어오면서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둘 셋 둘 둘 그렇죠 준비 확 들어와줘야 돼 확 더 다시 준비 그리고 드라이브 하나 치고 난 뒤에 이국 대각 커트를 두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드라이브 하나 쳐놓고 대각 커트를 두면서 그냥 그냥 치는게 아니라 약간 따라와줘야 돼 따라와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둘 둘 둘 둘 하나 둘 둘 셋 둘 하나 둘 그렇죠 몸이 자꾸 들어와줘야 공을 넘길 수가 있어 마지막 하나만 더 마지막 하나 자 준비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정확하게 잡아주면서 자꾸 드라이브를 칠 때 여기도 마찬가지인게 스매싱을 때리고 그냥 그냥 달려오는게 아니라 스매싱을 쳐놓고 발을 잡은 상태로 나와줘야 좀 더 빠르게 발 잡고 때리고 난 뒤에 발을 잡고 빨리 타고 나와야 더 빨리 이 스피드를 실어서 더 강한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준영이가 지금 중장에서 뒤에서 되게 많이 뛰고 노터치가 없잖아요 그 비결이 뭐야 그게 계속 제 파트너가 앞에서 치고 공을 자꾸 이제 앞 네트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서 있는게 아니라 자꾸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 따라가면서 그 공이 어떻게 올 때 한번 만들었다가 탁 차고 나가요 이 발을 잡고 여기로 나갈 때는 오른쪽으로 나갈 때는 왼발로 밀어주는 스텝을 발을 잘 만들어줘야 빨리빨리 차고 나갈 수 있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